동생이 아까 작년에 취재를 갔다 왔잖아요 이 동생이 안전의 감정에 떠오르는 무리한 입장과 불미였는데요 일을 또 이렇게 조용하고요 조용하게 미소년을 상승했고는 상승할 때 더 불러지 않고 조용하게 표시하고요 연결한 정상입니다 연결한 정상입니다 열 세 살, 네 살, 네 살, 네 살, 친근과 소식하게 되느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회시장 기자들도 보도하기가 교육끼리, 마약, 도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합성은 아닌 조질인데 부모페이저 같은 조질이 다른 거든요 야구통해서 사투리